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껏 제가 소묘 위주로 기초 강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 기초 강의에 대해서 진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일단 여기에 있는 워터 칼라라는 스케치북이 있어요. 이게 일반 처음 그림을 시작하는 학생들한테도 필요할 것이고 또 춤을 처음 하시는 분이 기초적인 소묘를 어느 정도 하고 웬만큼 대상에 대한 관찰된 밀도 있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을 때 워터 칼라를 하시게 되면 스케치북 한 곳만 어느 정도 성실하게 좀 이렇게 뭐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 몇 개 몇 개 정도씩만 충분히 칼라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싹 지나 보면은 충분히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이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웬만큼 그려줄 수가 있는 상황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수채화가 좀 어렵다면은 이제 다크리나 유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요 스케치북이 이제 하박넷에서만 팔려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하박넷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많이 연구를 해갖고 앤비 뭐 수채화 스케치북 앤비 소녀 스케치북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진짜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어떤 좋은 아이템을 탁탁 던지는데 어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스케치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스케치북을 이제 일단 살펴보면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고난이도로 해 놓은 것도 있고 막 이러지만 중요한 건 이제 기초를 그냥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이거를 아무리 잘 그려놓으면 뭐예요. 기본기에 맞게끔 설계해 놓은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직미면체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일단 소며로 아마 다 해봤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수채화로 물과 함께 이렇게 조절해서 농담 조절해가면서 하는 그 재미를 느끼면서 그리셔야지 이제 수채화로서 농담 조절 명함 조절 그리고 양감 질감까지도 이제 표현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그러는 거 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대로 그냥 한번 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 그리는 거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스케치도 앤만큼 돼 있고 원래 이제 수채화에서 좀 나중에 좀 보면은 약간 스케치적인 게 약간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스케치가 대신 다 돼 있으니까 이 스케치북에서만큼은 어떤 뭐 형태에 대한 스트레스 말고 칼라에 대한 또 물 조절에 대한 그리고 또 붓질에 대한 이 붓이 물을 얼만큼 머금어서 어떻게 어떤 터치를 넣어야지 또 이렇게 겹치기 아니면 번지기 아니면 뭐 점며 뿌리기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한번 해 보면서 연습을 해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원통형 같은 걸 해서 응용되는 게 이런 캔 같은 건데 이 캔 하나 아니면 사과 하나 이것만 제대로 그린다는 어떤 그것만 대도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여기에서 따라하면 해서 이 느낌 그래서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안 가실 수 있지만 무조건 따라서 해 놓고 나중에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아 이래서 이게 강중약으로서 뭔가 시점상으로서의 어떤 톤 변화도 있지만 또 채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입체감이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구나 요런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이 기초 수채화 이 스케치북에 대한 거를 원래는 이제 보통 화실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보통 한 달 이상을 이제 끌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를 이제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중요한 것들만 일단 해서 한 이번 주 이 3일간 음 두루두루 한번 이제 좀 이렇게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아 이제 그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추미생 분이거나 아니면 처음 그림 그리는 학생이거나 그럴 때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이 이 칼라를 얼마만큼 물과 잘 조절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소며력이랄까 대상을 보는 관찰하는 능력이랄까 그런 거를 이제 이 수치화로 한번 이제 좀 모자든 뭐 어떤 거든 한번 수치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능력치를 좀 이렇게 농담 조절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봐서 한번 이렇게 기본에 대한 거를 요거만 사실은 이제 소묘까지 온 거 자체로도 이미 반은 성공인 거예요 사실은 반은 성공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초에 대한 마무리는 수치화 쪽을 극복할 수 있어야지 이제 다음에 어떤 뭐 디자인 쪽으로 넘어가서 일러스트 쪽으로 하던 아니면 이제 아크릴이나 유화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어떤 풍경이든 인물이든 정물이든 이런 쪽을 하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어떤 그 길목인 거죠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각도가 있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걸로 이렇게 어떤 그 좀 뭘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재료를 자꾸 맨지다 보면은 거기에 싫증이 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빨리 지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치화는 일단 이 재료가 간단해요 물과 음 붓 붓과 이 고체 케이 이것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언제든지 그냥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막 뭐 소기통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어떤 그건 나중에 문제겠지만 연필도 있어야 그렇죠 연필 그 연필 이제 이글 연필이라 그래갖고 이제 4B 2B 이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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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이제 스케치를 이제 어느 정도 하지만 물론 이제 이 스케치북에서는 이제 이미 스케치가 다 돼 있으니까 이 연필로 또 이제 썼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연필로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채화와 물과 또 붓과 이런 걸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준비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일단 수채화에서는 이제 이런 물통 물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물통과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붓 백붓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일반 뭐 16호 8호 12호 요 세 자루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요렇게 뭐 야외용이라 그러면 요렇게 이제 앰비 코체 물감으로선 요런 정도 작은 사이즈에 대한 요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골드 쪽 아니 물감이 고급스러워 갖고 이게 좀 가격이 저런하고 있지만 색감의 발색이라든가 이게 선명도 그리고 섞여서의 어떤 두가지 세가지가 섞여도 이렇게 탁하지가 않는 그런 어떤 좋은 고급 소재의 물감인거죠. 이게 골드라 그래요. 약간 전문가들이 많이 쓰시는건데 근데 실버라는 그런 팔레트도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나가는 실버 고체 물감이라고 해갖고 이것도 거의 골드 못지않은 그런 색상력과 느낌을 갖고 있어갖고 요거를 이제 일단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웬만큼 하시는 분들은 요걸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왜 좋냐면 뭐 이렇게 어떤 물감을 짜고 뭐 어떻게 하고 물감도 들고 당기고 또 바게트도 또 따로 들고 당기고 뭐 이런 어떤 불편함 없이 그냥 여기에 그냥 하나에 딱 요 팔레트 하나면은 다 이제 이렇게 불편함 없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물감이 뭐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지금 요게 한 보통 요만한 용기에는 한 6미리 7미리 밖에 안 들어가 가는데 이게 12미리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이거보다 부키가 두 배 이상 커질 텐데 요렇게 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한번 5, 6미리 정도를 넣어 놓고 15일 정도를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데요. 이렇게 그래갖고 수분이 빠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굳혀 갖고 이렇게 딱 고형화 시키는 그리고 또 한번 더 5, 6미리 4, 5미리 정도를 딱 짜 놓고 또 15일 정도 요런 과정을 세 번 정도 해서 이제 요렇게 물감이 나오는 게 고체 물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뭐 고생을 많이 한 뭔가 이렇게 뭔가 밀도력이 엄청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물감인 거죠. 그래갖고 요 고체 물감이 이제 이렇게 발색도 좋고 막 이러지만 일단 그 그렇게 고체 케이크로 나왔을 때 어떤 그 상황 자체도 이미 뭔가 나무가 많이 어떤 앞선 앞선 기술력으로 이제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이게 그래갖고 요거를 기존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어 붓이 뭐가 있냐면 700R 네. AMB700RS 요 스타일. 요 세 가지 붓 정도만 있으면 이제 충분히 숙차를 그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게 몇 도우미터로. 요게 이제 8호, 12호, 16호가 있어요. 요 정도면은 보통 4절지 3절지까지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또 AMB170 요런 스타일의 백붓이 있고 또 디자인 스타일의 또 백붓이 있어요. 또 어떤 취향에 따라서 요건 좀 무딘 느낌의 어떤 그렇게 자연스러운 털이 있고 요건 또 이게 인공으로서 또 탄력이 좋은 또 털이 있고 그런 거를 또 자기가 이렇게 백붓으로 어떤 게 더 좋을지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또 한 가지는 또 요 세필붓이라 그래갖고 뭐 조금 더 요거보다 좀 더 자세한 거를 그려야겠다라는 게 있으면 요렇게 아주 그 요게 거의 1호 짜리 인데 뭐 요 붓과 비교해 보면 붓 모 자체가 엄청 적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요거에서 이제 좀 더 좋은 붓이 있다면은 요 AMB300RS라 그래갖고 요 붓이 어떤 붓이냐면 이제 인공모와 자연모가 잘 조화롭게 이제 이렇게 섞여 있어갖고 물 모금이 아주 높은 제가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물 모금이 높다는, 많다는 거는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계속 더 많이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요 붓도 이제 물 모금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사실은 다른 건 거의 뭐 이렇게 붓 끝에 어떤 느낌이라든가 뭐 탄력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뭐 대등하지만 이제 요거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어 요게 이제 인조모로서의 어떤 그 700알은 뭐 이렇게 탄력과 뭐 다 되지만 좀 더 오래도록 어떤 묘사를 하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붓은 요 300알 요게 이제 좀 더 지속적으로 그리게 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갖고 요게 좀 고급 붓으로서 이제 아마 아마 그리시다 보면 제가 이제 한번 요 붓을 가지고 줄을 선을 계속 그어 봤더니 어느 정도 순간부터는 이제 이 300알 요 붓이 더 한 1m 이상을 더 이렇게 길게 가더라구요.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그 물 모금이 필요한 어떤 무언가 있을 때는 이제 요런 붓을 쓰는 게 좋을 거구요. 네. 그리고 뭐 웬만한 건 이제 다 했지만 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붓으로 이 붓으로 이제 뭘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거가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뭐 연습을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좀 연한 색깔로 아 연한 게 아니라 좀 더 연한 느낌으로 이제 한번 이런 거를 좀 더 좀 더 진하게 슬슬 이렇게 간다면 그러게 또 약간 또 뭐 이렇게 반다이크라든가 뭐 요런 걸 또 좀 섞거나 좀 더 진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붓 터치를 가지고 아니면 또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약간 녹색 계열로 한번 요렇게 좀 좀 좀 더 진하게 요런 거를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샵 그린 쪽으로 넘어갔고 이렇게 그리고 빌디한 쪽으로 이렇게 살짝 아아아 넘어온다든가 그리고 약간 울트라마린 요런 색깔로 이제 넘어오고 좀 더 진한 색깔로 좀 거의 워낙에 가까운 색깔을 칠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블랙을 블랙이든 블랙은 안 쓰지만 써도 되고 그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거의 블랙에 가까운 요런 색깔들 아니면 또 좀 작은 붓으로 작은 붓으로 뭐 이렇게 노랑 겨울을 한번 또 좀 연하게 한번 한다면 좀 더 이제 노랑해서 좀 좀 더 진하게 넘어가고 약간 이제 좀 주황 느낌으로서 살짝 넘어오기도 하고 약간 약간 붉은 기로도 살짝 요러면서 이제 세피아 쪽으로 넘어오고 세피아 진한 진한 걸로 넘어오다가 뭐 좀 레드 브라운이라든가 반다이크 브라운 요런 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 반다이크 그 다음 약간 블랙 같은 느낌 또 블랙 아예 블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라에 대한 요런 농담을 느끼면서 음 뭐야 그 이렇게 연필에서 명도 단계를 쭉 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는 또 뭐 어떤 파란 계열 한번 해볼까요? 뭐 파란색 좀 진하게 좀 물 좀 덜 타갖고 아이고 처음 치고 너무 세게 올라가 버렸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니면 이런식 아니면 이런식 아니면 이런식 이런식으로 이렇게 뭐 뭐 뭐 붉은 계열이던 녹 계열이던 뭐 노란 계열 청 계열이던 이렇게 계속 농담 조절에 대한 연습을 계속 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아니면 또 뭐 어떤 색과 어떤 색을 또 섞은 섞은 느낌으로 또 섞은 느낌으로 이제 좀 중 파스텔톤 느낌으로 이제 적절하게 어떤 명암을 뭐 살살살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조금씩 진해지고 뭐 뭐 요런거 아니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멸을 이제 좀 먼저 했으니까 먼저 흑색 먼저 까만색을 만들어 갖고 까만색의 느낌을 만들어서 이 까만색은 보통 울트라 색깔과 반다이크 브라운 아니면 약간 진한 붉은 색깔을 조금 섞으면 까만색의 느낌이 나와요 요걸 기준으로 이제 물을 좀 많이 타갖고 물을 좀 이만큼 연하게 타는게 이제 밝은 통계열 그리고 또 조금 물을 조금 고 블랙을 조금 이렇게 얹으면 조금씩 조금씩 더 이렇게 어두워 보이게 그리고 좀 더 좀 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더 쎄져가는 쎄져가서 결국에 가서는 어두운 어두운 색깔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요런 거에 농담 조절을 해보는 거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뭐 구 하나를 그리던 아니면 이제 뭐 직류 면체를 그리던 이런 거를 이제 해놓고 이제 만약에 또 얼룽 만약에 이제 그 노란색 구 직류 면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윗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뒤로 가면은 약간 흐리게 이렇게 싹 해놓고 요러면서 이제 일단 노란 그리고 중간 톤은 약간 뭐 좀 톤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게 밝은 톤 세 단계 중간 톤 세 단계 어두운 톤 세 단계를 이제 한게 있잖아요 그게 그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좀 알면은 이제 붉은색이던 노란색이던 어떻게 해서 반사 그림자가 생겨서 양감이 느껴지는지를 이제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약속에 대해서만 우리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명도 단계 장업 단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앤만큼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붉은 계열을 한다 치면 또 이 붉은 계열로 이제 어느 정도 밝은 밝은 톤과 빛 위로 넘어가는 톤 빛을 받으니까 빛이 바래지니까 물을 좀만 더 타면 이렇게 이제 밝은 톤에서 밝은 톤 저 멀어지면 밝은 톤이 흐려지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붉은 계열이더라도 그게 중간 톤에서 밝은 톤에서 중간 톤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들이 다 나름의 이유가 있시 느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톤은 이제 그 다음 어둠이 시작하는 자리서부터 끝나는 자리와 그리고 반사 그림자를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중에 좀 진한 데 같은 데는 얘가 마른 다음에 수채화는 중요한 게 말라야 돼요 웬만하면 어떤 거를 좀 더 한 번에 다 하려고 애써 봐야 그냥 다 물이 흘러버리니까 마른 다음에 이렇게 좀 싹고 싹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밀도를 낼 수가 있죠 마른 거에 대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연출을 할지를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같은 색을 한 번씩 더 이렇게 올라가면 또 한 번씩 더 토인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자꾸 경험을 해보면 괜찮죠 그리고 또 썼던 색깔 한 번 더 썬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니니까 한 번 이런 데도 한 번 더 올려보고 그리고 또 진한 색깔을 한 번 또 거의 말랐다 치면 진한 거를 한 번 더 넣고 아직 안 말랐네 흐르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농담 조절로 양감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번 스케치북을 통해서 한 번 두루두루 한 번 3일간에 걸쳐서 기본에 대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물이 뭉쳐갖고 자연스러운 어떤 우연의 효과와 그리고 물 농담의 조절과 그런 또 이 붓 터치에 어떤 수직으로 쓰냐 수평으로 쓰냐 뭐 이렇게 살짝 얹느냐 좀 진하게 누르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터치에 대한 느낌들이 다양성 있게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아주 뭐 라인 위주로 그려는 것도 괜찮고 다양하게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일단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채화랑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물놀이와 붓 물감 요런 거를 두루두루 갖춰 가지고 기법이든 기법 뭐 그냥 선연습이면 선연습 아니면 또 색깔을 어 이런 색깔은 이런 색깔이구나 이런 발색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자꾸 연습을 해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 이 수채화에 대한 그 이렇게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이 좀 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수채화를 뭐 이렇게 조금만 좀 기법적인 것도 그렇고 색감 농담 조절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해볼 수 있어야지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어요 나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이제 이 스케치북에 대한 설명 이 워터컬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게 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료 재료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고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이 한 이제 4시 반부터 6시까지 나름 이제 시간이 강의 시간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그리고 그게 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4시 밤부터 6시까지 이제 이 스케치북을 위한 기초강의가 이제 있으니까 그거를 좀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또 이 재료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연습을 해보고 같이 한번 제가 한번 먼저 해보고 아마 나중에 따라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지금 편집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늘 이 강의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냥 저 뒤로 쑥 물러나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하루 잠깐 봤지만 또 다시 보려고 그러면 한참 쭉 뒤로 가야 되는데 하박넷에 이제 실시간 라이브 미술강의라는 하박넷을 치면은 실시간 라이브 미술강의라는게 있어갖고 소멸쪽도 그렇고 아크릴 유화쪽 요런 것들을 두루 볼 수가 있고 이번에 만약에 이제 3일간 네 잠시만요